브레이크 밟을때 핸들이 떨거나 차가 무지하게 많이 떠는 경우도 많죠. 디스크가 변형됐다고 고객님께 안내드리고 교체는 하지만 처음 오신 고객님 같은 경우는 멀쩡한거 교체하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고객님도 계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확실합니다 고객님 보시기도 진짜 많이 틀어졌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교환하니까 교환 이후에 떨림 증상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고객님께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제기하기도 어렵구요 그리고 교체하고 나서 떤다면 다른 부분을 또 추가로 정비할 수 있어서 고객님께 말씀드리기도 편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디스크가 변형이 되지 않았다면 이 게이지가 이렇게 움직일 일이 없겠죠 엄청 틀어졌죠 지한식아 지하이 ảo